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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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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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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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3회 중이잖아 또 계속 내 잡아봐봤자 그럼 그가 좀 상대가 힘이 없는데 상당히 힘이 없잖아 또 또 또 또 또 힘 없을 때 좀 해봐야지 또 손에 나가라 또 또 또 또 또 또 그렇지 또 또 또 그렇지 또 또 오 왜 오 왜 괜찮아 자 10초 이따 5초 이따 하겠습니다 또 또 또 동일아 바다에 옵션으로 돌릴거야 아웃디 준비될 때 있으면 아웃디 빠르게 막 아웃디 마지막 놈디야 그렇지 툭 빡빡빡 툭 빡빡빡 들을봐 고개 사이도를 잡아라 어느 반짝 안잡고 크기칠라 아웃디 툭 빡빡빡빡 훅을 걸어야 잡힐까 아이가 또 라이트 래프트 걸어야 잡히지 치골에서 밀리면 안돼 또 여행다가 가야지 금방 자 빠져 아웃디 사이드 돌아 사이드 사우로 돌아 팔 더 빠르게 돌려 이 시키야 2초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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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짝 잡으라 훅을 걸어야지 잡힐거 아이가 있어 붙지 않고 돌아 돌아 붙어서 찍어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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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가 나야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또 방문해 드릴게요. 좋습니다. 시작하자. 좋습니다, 좋습니다.